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21년도 1차 시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경찰학 개론 해설 강의를 맡은 조영강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은 코로나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경찰학 개론 같은 경우는 법령 개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들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서 좀 개정된 법령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할 내용도 많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정리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차 시험은 그렇게 예상보다는 개정된 법령에서 문제가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게 평이한 정도 뭐 이 정도면은 작년 1차 같은 거와 비교해보면 많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몇 개 문제 뭐 세네 문제 정도예요. 그런 문제 외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강의만 들으셨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공부를 좀 하셨다면 대점 충분히 80에서 85점 정도를 큰 실수가 없다면 무능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올해 경찰학 결혼 1차 시험의 총평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총각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총론 문제하고 각론 문제가 결합된 연결형 사례 문제가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죠. 정리해보면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강론 문제는 1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론 문제에서는 8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가 이게 이제 좀 독특한 건데 올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자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교통경찰 파트를 총각론 파트죠. 요게 이제 자 함께 연결된 종합형 문제입니다. 총각론 종합형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됐죠? 특히 이제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 문제로 물어보면서 총론과 각론을 함께 넘나드는 문제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이 11문제, 강론 8문제, 총각론 총합 1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제가 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될 거다. 6대 4 정도 비율로 출제될 것을 예상했는데 거의 대부분 맞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아무래도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조문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문제죠. 자 13문제가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됐죠? 그래도 예년보다는 조문 문제가 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1호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문제가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자 이 문제 중에서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자 이 두 문제는 개정된 법령을 물어봤죠. 두 문제가. 개정 법령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개정 법령 문제가. 그래서 뭐 우리가 다 공부했다시피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한 법률 자 이 파트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개정된 법령. 경찰법 전부 개정된 건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한 법률 자 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할지라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상을 했죠. 자 왜냐하면 올해 자 승진시험에서도 40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안 나올 거다. 예상대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만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제가 예상할 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비껴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에 다 풀어봤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폭법 됐죠. 가정폭력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자 이 법이 제가 나온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새로 추가된 가정폭력 범죄에서 주거침입을 묻는 문제. 여기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문제가 개정된 법령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호 문제입니다. 자 1호 문제가 6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그래도 비중이 좀 높아진 겁니다. 1호 문제가 6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됐죠. 총각론 종합형 문제로 판례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됐죠. 됐죠. 자 이렇게 경찰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아야 4문제? 아마 3문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됐고 나머지 16문제에서 17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수준에서만 공부를 잘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됐죠. 80점을 넘는 것은 기본적인 공부만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시험장에서 제가 눈을 강조했죠. 시간 한 배만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8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우리 경찰학 과목에서 조금 득점을 좀 더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85점 정도는 받으셔야 됐죠. 합격권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출제됐던 경찰학 과론 1차 문제는요. 자 평이한 수준 그 다음에 이론과 조문을 적절히 섞였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총각론 총각론 종합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이나 또는 올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년도부터 경찰행정법이 우리 과목에 들어오면서 아마도 이렇게 총론과 강론을 함께 연결한 문제라든지 이걸 사례로 푸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22년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됐죠. 총각론 종합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팔레산을 중심으로 한 사례형 문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대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올해 2차 문제 역시도 아마 총각론 종합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팔레를 중심으로 한 사례 문제도 한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 문제를 좀 잘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행스럽게 올해는 지문이 아주 긴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경찰 장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한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됐죠.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한 배를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하셨다면 충분히 시간을 풀실 수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요. 됐죠. 3페이지가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페이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걸렸어도 OMR까지 합쳐서 아마 12분 정도 안에는 아마 끊으셔야만 됐죠.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1차 시험 됐죠. 경찰학교로는 이 정도로 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